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어서 원주권이었습니다. 원주 지역 최대 현안이었던 화훼단지 조성사업이 주진 10여 년 만에 백지화됐습니다. 강원도는 어제 화훼단지 사업자가 제출한 관광단지 조성계획이 관련법 기준에 충족되지 않아 이를 반려하고 조성 예정부지에 대한 관광지구 지정을 해제했습니다. 이로써 화훼단지와 함께 추진된 문막 SRF 열병합발전소 건설도 백지화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횡성군에서 군 항공기 소음 피해 조사를 위해 요청한 자료를 공군이 내놓지 않고 있다는 뉴스를 전해드렸는데요. 이후 공군에서 자료를 공개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그런데 그 방법이 기가 찹니다. 보도에 권기만 기자입니다. 보안용지 출력 확인 후 회수 조치. 제8전투비행단이 횡성군이 요청한 군 항공기 관련 자료를 공개하는 데 덧붙인 조건입니다. 보안을 이유로 촬영, 복사, 기록도 할 수 없다는 겁니다. 항공기 정보와 비행 대수, 이착륙 현황, 훈련 정보, 비행 경로 등 방대한 양의 자료를 이 같은 방식으로 공개한다는 것은 사실상 공개를 거부한 것과 마찬가지라는 게 횡성군의 주장입니다. 지역의 소음 피해 조사를 군군이 방해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번 소음 측정을 계기로 해서 피해를 입고 있는 것을 실질적으로 파악을 하고 또 앞으로 횡성군의 소음 피해 대책에 장기적인 정책 수립하는 데 목적으로 이걸 시작을 했는데 그렇게 됐을 때 군에서 도움이 없다라면 군 소음법 시행을 앞두고 관련 보상의 근거가 되는 소음 측정의 주도권을 군이 선점하려는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8 전비는 요청된 자료에 군 작전과 훈련에 직결된 정보들이 포함돼 보안상 어쩔 수 없는 조치라고 밝혔습니다. 횡성군은 보안상 문제가 되는 부분은 삭제하고 일반적인 방식으로 자료를 공개하라고 공군에 다시 요청한 상태입니다. MBC 뉴스 권기만입니다. 전 좌석 안전띠 착용 의무화 시행 1년이 지난 가운데 올해 도내 교통사고 사망자 10명 가운데 3명은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강원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차량 교통사고 사망자 113명 가운데 35%인 40명이 안전띠 미착용으로 인해 숨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찰은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고 사고가 나게 되면 사망률은 4배 이상 높아진다며 전 좌석 안전띠 미착용에 대해 집중적인 단속을 벌이겠다고 밝혔습니다. 원주 MBC의 횡성 퇴비공장 가스 유해성 주민 불안 증폭 보도와 관련해 강원도 보건환경연구원이 실태 조사에 나섭니다. 7개 관련 부서로 총괄 대응팀을 꾸린 횡성군은 오늘 강원도 보건환경연구원과 함께 공장 3곳에 대한 토양과 악취 조사를 벌이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공장 주변 산림 피해 현황과 원인을 파악하는 한편 공장주들에게 악취, 가스, 저감시설 설치를 요청했습니다. 횡성군 우천면 양정리와 오원리 일대 주민들은 인접한 퇴비공장에서 나오는 악취와 가스 때문에 암에 걸리는 등 건강상의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며 대책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흰 쥐의 해인 2020년도 경자년을 맞아 도내 우체국에서 연하우표 2종을 판매합니다. 이번 연하우표에는 빨간 열매를 건네주는 흰 쥐와 빛을 잡으려는 쥐의 모습이 그려져 있고 새해 소망이 이뤄지길 바란다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우표는 가까운 우체국과 인터넷 우체국에서 구매할 수 있고 16장이 포함된 전지는 6,080원, 낱개는 한 장당 380원입니다. 원주 이마트에 이어 홈플러스에도 로컬푸드 판매존이 설치돼 운영됩니다. 원주시는 관설동에 위치한 홈플러스에서 로컬푸드 코너를 마련하고 사회적 기업인 원주 생명농업 주식회사가 납품하는 원주푸드 인증 친환경 농산물과 원주농식품수출협회가 제공하는 농산 가공품 등을 판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원주시는 지난 7월부터 이마트 원주점에도 친환경 농산물 판매존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이달부터 기관 홈페이지를 통해 의료기관 2인실에서 6인실, 중환자실 입원 환자의 하루 비용을 공개합니다. 전체 금액과 환자부담금, 건강보험공단 부담금으로 각각 구분해 제공하고 환자부담금은 연령이나 진료받은 질환에 따라 달라질 수 있겠습니다. 신평원은 이를 통해 일반 시민들이 입원실을 선택하거나 진료비를 예측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9월에 시작된 횡성군 우천면 일대 자동거도로 공사가 완료돼 본격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완공된 자전거도로는 폭 3m이며 횡성군 우천면 상하가리에서 두곡리 1원으로 총 1.1km 구간입니다. 지금까지 원주권 소식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awaiting 외부담금